에이 가만히 있어라 너 자꾸 까불지 말고 자 그래서 앞에랑 다르게 남자 여자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Is something wrong? 그랬더니 I'm just a little tired 이런 것도 얘기 했었어요 약간 살짝 피곤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어 왜 그래 나중에 더 묶어야 되나 니가 지금 정신을 찾고 있구나 Is something wrong? What's the matter with you?